음악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주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라군의 비치는 예술인 마을이다 예술가들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갤러리들이 질비하고 다양한 전시회와 예술제가 드넓은 태평양 바다를 배경으로 끊임없이 펼쳐진다 풍요로운 자연 풍광을 가득 머문 이곳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해변 바로 라구나 비치입니다 눈부신 태평양 바다 위에 자유롭게 내려앉은 태양만큼이나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라구나 비치를 떠오르게 하는 모습이죠 무엇보다 이곳은 화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연안의 경치가 무척이나 아름다워서 1800년대부터 많은 화가들이 이곳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1920년대까지만 해도 절반의 주민들이 화가들이었다고 하네요 지금도 역시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예술과 음악, 미술품 전시, 그리고 이벤트와 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곳 이곳에서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예술가 마을이다 라는 이름의 명성답게 그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가들이 사랑하는 이곳에서 한국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작가분이 계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홍선혜 작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요 갤러리가 아담하고 문화 공간이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너무 좋은데요 이 갤러리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갤러리는 라구나비치의 갤러리가 아주 많아요 그렇지만 프로페셔널들이 하는 갤러리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커머셜들이 많고요 특히 이 갤러리는 37년 전에 그 라구나 칼리지 아트 앤 디자인 칼리지에 다니는 학생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만든 갤러리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라구나비치에서는 제일 오래된 갤러리에요 와 이 갤러리에서 활동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한 15년 됐어요 한 10명의 아티스트들이 같이 하면서 디스플레이하는 장소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요 네 듣기로는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미국으로 와서 활동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오기로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서울대학에 무시험으로 합격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명 뿐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나는 아무래도 여자니까 또 좋은 학교에 그렇게 됐으니까 대학을 마치고 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온 거는 6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에 뉴욕으로 왔어요 아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현재 작품 활동 외에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한미여성회라고 있어요 LA에 거기에 지금 현재 이사로 있고 KYCC라고 유스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림도 가리키고 또 한미여성회에서는 이제 써머 스쿨로 애들 일주일 동안 아트 클래스도 하고 또 때로는 여기 라고나 비치 뮤지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써머 아트 스쿨을 한 2년 하고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딱 보니까요 와 되게 신비로운 세계 이게 딱 눈에 뜨거든요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 같은 느낌 이런 기분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특별히 우주를 주제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 DVD를 본 거는 10년도 더 됐어요 어떤 DVD죠? 칼 세이간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제인데 그 사람 DVD를 보고 아주 제가 우주에 아주 매혹이 됐어요 그 아름다움에 매혹이 되고 또 그 파워하고 스피드니 뭐 이런 데 아주 매혹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우주를 띔으로 해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혹적으로 와닿으셨나요? 우선 그 파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워 있잖아요 그 천체들이 움직이는 거 또 그 속도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또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매혹이 됐고 또 저는 아무래도 크리스천이니까 또 스피리처라는 면도 또 있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요 우주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작품을 그리셨는데 작가님이 젊었을 때는 어떤 작품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궁금해지거든요 20대 30대 40대는 어떤 작품을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한 50대까지는 젊어서부터 50대까지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남녀의 관계라든가 좀 이모셔널한 그런 감정적인 거라든가 이제 60대 초기에 카운 세이건의 DVD를 보고 이제 인간으로서도 많이 성숙했겠죠 제가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스피리처를 한 것도 자랐고 또 그 DVD를 보고 관심이 우주에 쏠리기 시작했어요 뒤에 있는 작품을 보니까요 아 정말 신비한 세계 그 우주의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요? 여기에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우주의 그 별들이 빨리 움직이는 거 그런 거를 포착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색깔들은 그 우주의 이제 색깔이 밤하늘에 보면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것 같이 우주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막 서로 엉켜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뜻 보면은 이게 아주 케어스 같지만 그 우주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질서가 있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그랬죠 네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까요 정말 우주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작품 보니까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작품도 이제 그 내용은 다 같은 거지만 이제 표현이 조금 다른데 우선 위쪽에 그 까만 거는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늘 생각할 때 상상할 때 우리 전부 모든 게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까만 거로 표현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닷들은 별을 이제 상상하면서 한 거고 그 맨 밑에 오렌지 색깔 같은 거 그거는 황혼 인간의 황혼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옐로는 아주 해피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스피리셜한 거 정교적인 마음에서 그 기쁜 마음 그런 게 노란색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주에서부터 자연하고 인간까지 이렇게 하나로 조합된 모습이 아주 보기 좋은데요 제가 해석을 잘하는 건가요? 네 저보다 잘하세요 네 이런 작품을 하나 완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하나 완성할 때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평면 같지만 이 밑에 이 레이어가 한 100분은 돼요 네 그러니까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인 거죠 네 이런 거 하려면 적어도 한 1년은 걸려요 작품 하나에 기본적으로 1년 정도 네 아니 큰 거는 이렇게 큰 대작은 네 그리고 뒤에 작품도 한 6개월은 잡아야 돼요 음 저같이 좀 지식이 부족한 예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냥 물감을 착착착착 뿌려놓은 것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이들 작품과 또 이렇게 깊이 쓰신 작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한 거는 그대로의 맛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작품을 좀 깊이가 있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깊이를 내려면 아무래도 오랜 시간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주에 대한 영상들은 홍선의 작가에게 무한한 창작의 도구가 되어주었다 대형 화폭의 우주의 세계를 코스믹 드림 시리즈로 재해석하기 시작한 후 그녀의 작품들은 특히 주류사회 미술 애호가 수집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일생을 붓을 들고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창조적 에너지를 보여주며 작품에 임하는 그녀의 열정은 우주의 무한 에너지와 참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홍선의 작가의 우주 속에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랑과 철학이 녹아있고 꿈과 희망이 담긴 영적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 이게 지금 여섯 개의 그림인데 이게 다 한 작품인 거예요? 한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따로따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다 색감이나 이런 게 연결이 돼야죠 그렇지만 또 따로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공간에서 선생님의 유명한 작품들이 다 탄생한 건가요? 그렇죠 그녀의 집 뒷마당은 그녀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장소이다 대형 화폭을 세우고 작업을 해야 하는 탓에 그녀의 마당은 자연스레 가장 좋은 작업실이 되었고 이곳에서 수많은 작품들이 그 빛을 펼쳐내기 시작했다 지금 몇 미터짜리 그림이에요? 이게 400인치예요 400인치? 네 아까 보니까 손동작으로 이렇게 하시던데 네 그건 뭔가요? 아 그거는 이제 그 area가 무슨 색이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가리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오히려 더 좋아요 시원해요 네 그렇게 큰 거를 하면은 그 에너지가 아무래도 크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크게 움직이는 게 이제 그 천체의 움직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기분이 좋아요 이 뒷마당은 선생님한테 어떤 공간일까요? 글쎄 저로서는 저의 작은 우주와 마찬가지 같이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서 제가 움직이면서 그 천체가 움직이는 것도 상상을 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상상을 하고 또 스피리첼리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을 하면서 모든 작품이 한 작품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냥 저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 작품을 봤을 때 비슷한 생각을 공감을 하고 또 행복한 것을 느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홍선의 작가는 지난 40여 년간 미국, 한국, 홍콩, 중국,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그림전을 열어왔고 지금까지 60여 차례의 전시회를 가졌다 특히 지난 10년간 이어오고 있는 우주의 꿈 시리즈는 같은 주제라 해도 매 전시회마다 다른 메시지를 표출해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진다 흘러내리는 듯한 드리핑 기법을 통해 우주의 법칙과 신비로 변화하는 만물들을 표현하며 우주의 파워풀한 에너지들을 우리들의 삶에 자연스레 전하고 있는 그녀의 작품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예술 세계의 탄생을 반긴다 선배님 보면 항상 힘이 나요 저희의 롤모델 그래서 내가 70이 넘어서도 이렇게 열심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작품을 보면 아주 굉장히 대작을 하세요 그리고 항상 전시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 1, 2년 사이에 굉장히 더 많은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저로서는 저희로서는 경이로울 정도예요 이 내면에서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이런 혹시 피곤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늦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뭐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14년에 이 버질 아메리카라는 작지에 선생님의 작품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실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실리게 되셨나요? 네 저는 뭐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갤러리 오프닝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자연히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이 버질 아메리카의 사장님이신가 봐요 그분이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컨택이 왔어요 커버에 한번 나오시겠냐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흔쾌인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게 아주 기쁘죠 네 이렇게 유명한 작지에 작품이 실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제 자신의 변화는 이제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서 만나서도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요 네 얼마 전에요 이 LA 한인상공회의소로부터 최고의 예술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 한인상공인들의 연중 최대 축제인 상공인의 밤 한인 및 주류사회 각계 인사 등 35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이번 겔라 행사에서 홍선혜 작가는 올해의 예술인상을 수상했다 뜻밖의 상을 받게 돼서 감사드리고 감격스러워요 상을 받게 되니까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작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사회의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앞으로 그 새 제너레이션 새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싶어요 사실 이뿐만 아니고요 미국에서 또 국제적으로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수상 경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네 우선 72년에 폴 리비어 어월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음악계통으로 그 1년 동안에 출판된 작품 중에서 이제 상을 주는 건데 제가 거기서 최고상을 받아 가지고 받게 됐어요 네 그런데 제가 출품한 게 아니라 제가 일하던 회사의 사장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작품을 출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제 책상 앞에 와 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제가 1등을 했대요 미국에서 1등한 셈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온 거는 이미 출판된 거니까 전부 프로페셔널들이 출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기뻤고요 네 또 그 해에 또 크리에이티비티 72라고 그거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출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상은 1등 이렇게 상은 없고 이제 출품한 사람 이제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은 전부 프로페셔널로 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해에는 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또 LA에 와서 백텔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뭐 조각 뭐 서예, 동양화, 사진, 또 유화 뭐 이렇게 세븐 캐러고리가 있는데 제가 서양화에서 1등을 하고 또 동양화에서도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고 우수상을 받았죠 네 일본에서도 상을 수상하셨다고요 올해 5월 말에 부산에서 인터내셔널 페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끝나고 이제 원래는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평창 올림픽에서 후원하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을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하는 전라멘가 봐요 인터내셔널 쇼가 일본에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작품을 좀 내달라고 초청이 왔어요 근데 날짜를 보니까 부산에서 작품이 끝나자마자 곧장 가면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죠 그랬는데 갔는데 제가 생각지도 않게 뜻밖의 거기서 그랜프라이즈를 줬어요 지금 들고 계신 것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거기서 받은 겁니다 대상이라고 네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동경국제전에서 대상을 자랑스럽게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중에서 또 살바도르 달리와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달리가 뉴욕에 1년에 두 번씩 왔어요 그러면 이제 뉴욕의 세인 리지스 호텔이라고 그래서 파티를 하는데 이제 파티라는 거는 각가지 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을 다 초대해요 문학에서부터 뭐 아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거기에 한번 초대돼서 갔는데 네 한 방에 달리는 저쪽 끝에 앉아있고 저는 여기 앉아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 나이도 어리고 수집어하니까 그런데 어떤 젊은 남자분이 내 옆으로 와서 앉더니 말을 안 해요 말은 안 하고 손짓 발짓으로 뭘 자꾸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드디어 얘기를 하는데 달리가 그렇게 시켰대요 저한테 가서 말하지 말고 좀 이렇게 저 의사소통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휴머러스하게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달리가 왜 그랬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궁금해요 선생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었을까요? 아유 그 재미있는 인연을 통해서 또 직접 책에 사인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달리가 디자인한 줄러리 북이에요 네 아 사인이 들어있네요 네 여기 달리라고 직접 사인을 했어요 와 네 그리고 제 이름이 썬이기 때문에 해를 떠 이렇게 그립고 아 네 그리고 여기다 썬이라고 썼죠 네 요거는 이제 결혼 전이니까 홍이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 이제 날짜가 1971년이라고 써 있어요 네 멋있네요 네 이 책을 보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달리의 그림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보석 디자인에 대해서는 많이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 네 우선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 보석 디자인이 달리의 그림같이 아주 특별해요 음 또 특히 이 작품은 달리의 그림같이 여기가 이 시계가 있지만 시계를 달리의 그림같이 이렇게 늘어지게 이렇게 그려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보석도 굉장히 큰 것들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었대요 만들 때 네 보통 저희가 작품으로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보석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사람들이 그림은 많이 알고 있지만 네 네 달리의 보석 디자인은 많이 소개가 안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개를 해주시고 싶으셨군요 네 그래서 좀 같이 쉬어야 했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네 네 오랜 시간 작품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한 분야에서 온 인생을 다 바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선생님의 그 열정과 그 인생관 미술에 대한 마음 그런 걸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든 예술가가 같은 것 같아요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다 그 자기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꾸 끌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어떤 작품을 계속 하고 싶으신가요? 우주라는 게 너무 광활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고 또 거기에 이제 스피리처라는 것도 이제 컴바인을 하게 되면은 정말 너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같은 내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고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주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이 작품에서 오는 그 색깔이나 구도에서도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 광범위한 느낌을 그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주의 신비로움을 어떻게 작품에 표현할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작품을 보고 또 선생님과 인터뷰를 나누다 보니까 아 그렇게 창의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또 새삼 느끼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열정과 에너지를 더 많이 담아서 더 좋은 작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홍콩 등에서도 전시회 초청이 끊이지 않는 홍선의 작가 미지의 신비로움을 가진 우주처럼 앞으로도 새롭게 탄생할 홍선의 작가의 특별한 우주를 기대해 본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초대를 해 주시니까 아주 감사드리고 지금 앞으로 서울에서 개인전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트페어 같은 게 있으면 더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호주를 보내고